긍쪽이는 고민이 있어? 어렸을 때부터 자꾸 몸이 안 좋아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병원에서 계속 있었어 내가 여기 괜히 태어난다 그런 것도 많이 했고 힘들게 하는 거 같아, 내가 가지고 죄송, 미안하지 학교 다녔던 얘기 좀 해줄래? 춥진 않았어 비교되는 거 같았어 비교? 그 아이들하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공가하게 잘 학교 다니고 있는데 나는 몽도 이런데 학교도 못 다니는데 바보로는 간 거 같아 바보로는 간 거 같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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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에 아닌데 친구들이랑 있기가 좀 싫어 응 음 음 음 아유, 세상에. 아유, 얼굴만. 아이고. 잘 주내고 싶긴 한데. 잘 안 되는 것 같아. 금쪽이는 바라는 게 있어?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. 착한 아들이 되고 싶어.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내고 잘하고 싶어, 나. 착한 아들이 되고 싶다는구나. 네. 그러니까. 지금도 착한데. 가족도 착한데.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되게 미안해지는 것 같아요. 안녕. 안녕.